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로벌 진출에 성공한 기업들은 무엇이 다른지 성공 공식을 얘기해볼까 합니다. 바로 글로벌 클래스란 책 소개인데요. 글로벌 기업을 만들기 위한 플레이북이라는 부제가 달린 이 책은 이미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에런 맥데니얼과 클라우스, 베아게가 쓴 책이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베스트셀러에도 오른 책입니다. 글로벌 진출에 성공한 기업이나 기업과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창업자나 팀원들이 다들 글로벌 성장 배경을 갖춘 걸까요? 아니면 타고난 끼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들 글로벌 전도사가 되겠다는 소명의식이 충만해서일까요? 아니면 해외 나가 성공 못하면 죽는다는 절박함일까요? 이 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로 진출한 50여 개국, 250여 개 기업, 300여 명의 리더들을 인터뷰에 얻어낸 결과물인데요. 저자들은 구글, 줌, 에어비앤비, 슬랙, 애플, 캔바, 플렉스포트, 젠데스크, 라쿠텐, 세일즈포스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클래스 기업들이 어떻게 글로벌리 성공적으로 확장했는지 사례를 들고 공통분모를 찾고 있지요.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때 더 빨리 자원을 더 잘 활용해 시간과 돈을 절약하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라고 밝히고 있네요. 먼저 저자들 소개부터 할까요? 에런 맥데니얼은 기업가이자 전문 연사, 창업 조언자, 작가입니다. 글로벌 혁신 생태계 구축업체인 텐엑스 이노베이션 랩과 다른 세계의 벤처 기업을 공동 설립한 연쇄 기업가이지요. 에런은 실리콘밸리 토박이인데 회사 중역들 운전기사였던 아버지 영향을 받아 테크 커뮤니티의 일찍이 동질감을 느끼게 됐고요. 지역 단과대학에서 문화지리학과 투어리즘을 가르치며 여행사 직원이기도 했던 어머니 영향으로 성장하면서 40개국 가까이 여행했다고 하네요. AT&T의 대표적인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인 클래그쉽,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해 사내 기업가로서의 근육을 키우고 AT&T 중국 조인트 벤처와도 협업했고요. AT&T의 전 세계 영어 관리자 가운데 상위 1%만 받는다는 다이아몬드 클럽상을 수상하기도 했네요. 어릴 때부터 심어져 있던 기업가 정신이 발동해 회사 다니면서 동시에 맞춤 청첩장 판매, 휴대용 비어폰 테이블 판매, 택시 앱 사업, 강연 등에 나섰고요. 택시 앱은 우버와 비슷한 시기에 론칭했다고 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의 하스경영대학원에서 기업가 정신을 강연하고 있고 더영 프로페셔널스, 가이드 시리즈를 썼고 리츠칼튼, 딜로이트 컨설팅, 웰스파고,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등을 고객으로 둔 인기 연사라고 합니다. 클라우스 베아게는 기업가이자 창업 조언자, 전문 연설가, 작가이고 기업 경영진이나 창업가, 정부 지도자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덴마크 출신으로 4개 대륙에서 살았고 5개 언어를 구사하고요. 2006년 칠레 산티하고 거리에서 다리 하나 잃은 채 한쪽 눈에 붕대를 감고 구걸하는 거지와 마주치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가 빵빵한 덴마크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그에겐 충격이었고 경제 발전과 관한 구제에 대한 열정이 싹터 25세 때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로 복귀했고요. 수년간 국제, 비즈니스를 공부하다가 글로벌 시장에서 뛰고 싶어 유망한 덴마크 기업에 들어가 혼자 힘으로 국제 프로젝트를 얻어 동료들과 팀을 꾸렸고 베트남에 칼스버그 맥주 새 제품을 론칭하는 전략을 개발해 성공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고향 덴마크로 돌아왔지만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의 진정한 뿌리는 글로벌 어딘가에 있다고 강렬하게 느꼈답니다. 그는 자신이 데니쉬 시티즌이라기보다는 글로벌 시티즌이라고 더 느꼈다네요. 글로벌 진출 지원이 그의 소명이 돼버린 것이지요. 샌프란시스코로 옮겨 펄트 국제경영대학원에서 MBA를 받았고요. 그는 코펜하겐 경영대학원 학위도 보유하고 있지요. 여기서 대만계 미국인인 제시카를 만나 결혼했네요. 펄트 졸업 후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증진시키는 대표적 조직인 실리콘밸리 포럼에서 국제관계 책임자를 맡아오고 있고요. 현재 10X이노베이션 랩 공동 설립자이자 CEO로 재직하면서 50개국 이상에서 2천 명 이상의 비즈니스 리더를 양성했네요. 평판이 좋은 세계의 아시아 부처에서 고문직을 맡고 있고요. 지난해 한국에도 온 인기 있는 연사이며 구글, 세이즈포스, 링크드인, IBM, HP 등 실리콘밸리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최고 경영자들과 전략적으로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는 파트너들에게서 실리콘밸리 엠베서더라고 불린답니다. 참, 책 소개에 앞서 간단히 용어 몇 개 설명드려야겠네요. 먼저 PMF, 프라덕트 마켓빛은 고객의 니즈를 찾아서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가 매출과 이익을 낼 수 있도록 그 니즈에 맞추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번엔 좀 생소한 용어인데요. CMF, 컴퍼니 마켓빛은 진출하려는 해외 로컬 마켓의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회사 운용 조직 문화 사업 모델 등을 맞추는 과정을 말합니다. 기업들은 해외 진출로 인한 변화에서 오는 여러 가지 복잡함을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현지화함으로써 CMF를 달성합니다. 또 글로벌 클래스 마인드셋인데요. 글로벌 클래스 기업들이 갖춘 마인드셋이며 전통적인 레거시 마인드셋과 반대입니다. 분산화된 인재 전략을 100분 활용하고 본사를 현지 로컬 마켓을 지원하는 조력자 또는 지원자로 재포지셔닝하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저자들은 글로벌 진출은 너무 외로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꺼린다고 합니다. 글로벌로 나가는 기업들도 진출하려는 해외 시장에 대한 PMF도 하지 않은 사례가 많고 현지 로컬 팀에게 자율성을 매우 적게 주고 본사가 계속 그립을 강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바람에 결국 실패한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커맨드 앤 컨트롤 방식을 고집한다는 건데요. 현지 로컬 기업의 성공보다는 본사의 DNA를 현지에 심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글로벌 진출은 PMF를 찾는 것도 다르다고 책에선 설명합니다. 본국에서 초기 시장을 뚫을 때는 실패하면 피벗하거나 견디거나 망하거나 하는데 국제적으로 진출할 때는 확장, 즉 익스펜션이 생겨 실패했을 때 기회비용이 훨씬 커진다고 지적합니다. 프로세스에 들인 시간과 돈이 기회비용인데요. 실수들이 많고 많은 기업들이 실제 필요한 것 이상으로 이 소중한 자원들을 낭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커맨드 앤 컨트롤 방식과 대비되는 게 애자일 방식인데요. 글로벌 클래스 기업들이 갖춘 중요한 덕목인 것 같네요. 애자일 핵심 원칙이 글로벌 진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저자들은 강조합니다. 애자일이란 단어는 날렵한, 민첩한이란 뜻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하는 폭포수 방법론과는 달리 개발과 함께 즉시 피드백을 받아서 유동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이지요. 각 팀이 권한을 갖고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회나 시장의 변화에 재빨리 적응할 수 있는 방식이지요. 공통의 미션을 수행하는 크로스 기능, 협업이 특징이고요. 의사결정은 비전이나 가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매우 강력한 조직 문화가 형성되고 이를 위해 확고한 리더십과 데이터베이스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합니다. 애자일과 함께 글로벌 클래스 기업들에게 중요한 DNA는 바로 인터플 언어입니다. 기업가를 안트러플 언어, 즉 모험적인 기업가와 인트러플 언어, 즉 사내 기업가, 그리고 인터플 언어, 즉 글로벌 기업가 세계로 구분하고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기업가는 바로 인터플 언어라고 강조하네요. 인터플 언어는 문화와 공감을 해석하는 글로벌 마인드셋을 갖춘 사람인데 새 시장을 이해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로컬라이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업을 글로벌하게 성장시키는데 총매제 역할을 하고 문화적 호기심과 글로벌 마인드, 새로운 시장을 위한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편지화하는 공감대를 갖춘 사람이라고 하네요. 인터플 언어로 거듭나려면 문화적 감성지수를 키우고 일부러라도 국제적인 경험과 기회를 찾고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사람들과 교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네요. 외국에 살면서 거기서 일자리를 갖는 게 좋고요. 사고는 개방하고 판단은 유보하고 옳고 그름이나 정상과 비정상 차이 등을 모국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인터플 언어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외자의 마인드셋으로 보면 포기하지 않는 투지, 리스크 테이킹하는 자세, 일인다역의 메신저 역할 등이 특징이고요. 컴퍼니 마인드셋으로 보면 설득하고 협력하는 능력, 특히 기득권 조직을 설득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등을 갖췄네요. 문화적 마인드셋으로 보면 신념이나 판단 등을 기꺼이 유보하고 현지 문화를 배우는데 매우 개방적이고 어떤 상황 어디서나 기회를 찾아내는 이른바 글로벌 시티즌의 면모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책에선 글로벌 진출 실패 사례로 1997년 월마트에 독일 진출을 언급했네요. 월마트는 베르트 카우프를 인수해 독일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저가형 매장 모델을 복제하는 데 급급하다가 독일인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고 2006년 철수했다고 합니다. 반면 하인지는 브라질에 진출하면서 현지와 전략을 택해 남미 소비자들의 식습관에 맞춰 케첩을 쉽게 짜낼 수 있도록 뚜껑이 바닥에 달려있는 업사이드다운 용기를 도입했다고 하네요. 애플도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면서 5배나 높은 관세, 현지, 물류 확보, 숙달된 인력 채용이라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포르투갈어를 할 줄 아는 직원들을 마이애미에 배치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고 합니다. 저자 중에 한 명인 배아게는 지난해 방한 때 한국 스타트업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내수 시장 중심으로 문화를 구축하면 글로벌 진출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지요. 국내 시장에 치우친 기업은 중앙집중화된 팀을 구축해 본사 사고 방식을 지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네요. 이 책은 글로벌 진출 성장에 필요한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원 배치, 자율성과 신뢰, 대화와 투명성, 글로벌 애자일 방법론 네 가지입니다. 현지 로컬팀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본사와 로컬팀 사이의 애자일 원칙을 기반으로 한 대화와 피드백을 통해 로컬 시장과의 차이를 극복하는 게 핵심인 것 같네요. 이외에 LPA, 즉 로컬라이제이션, 프리미엄 어넬러시스, TCE, 즉 토탈 코스트 오브 엔트리, BMLC, 즉 비즈니스 마들 로컬라이제이션 캔버스 등 조금 복잡한 용어들을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생략할까 합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스케일을 달성하는 세계축을 소개했는데요. 팀빌딩, 매니지먼트 마들, 밸런싱 컬처 세 가지이고요. 여기서 팀빌딩, 즉 사람, 인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문화와의 조화가 중요한데 문화가 킹이라고 언급하네요. 글로벌 클래스 기업은 본사와 로컬팀 간 가상의 브릿지를 운용합니다. 글로벌 스케일링, 시장 진입, 성장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본사는 회사의 비전과 목표 등이 현지팀에 내재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현지팀은 본사와 공유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고 책에서 강조하고 있지요. 글로벌 클래스 기업들은 문화적 차이를 잘 극복했다는 게 특징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컴퍼니 마켓빛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었지요. CMF를 위해 고려해야 할 문화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로컬 마켓 문화, 로컬 비즈니스 문화, 컴퍼니 문화 세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로컬 비즈니스 컬처는 사업하려는 업종에서 사업을 펼치거나 로컬팀을 꾸리는데 영향을 주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 공유된 믿음, 행동, 규범을 말합니다. 로컬 마켓 컬처 안에 있는 수많은 하부 문화 가운데 하나이지요. 그림처럼 문화끼리 교집한 부분이 생기고요. 문화끼리 충돌을 일으킬 때 글로벌 클래스 기업들은 균형을 찾기 위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첫째, 글로벌 오디언스가 널리 알 수 있는 핵심 가치를 만듭니다. 둘째, 강력한 문화 적합 능력을 갖춘 인터플 어너를 고용하고요. 셋째, 로컬 팀의 힘을 싣고 지원하기 위한 컨틴전시, 즉 예측 불가 상황을 대비한 접근 방법을 사용합니다. 넷째, 로컬 문화 관행을 지지하고 다양성을 찬양하고 피드백 순환을 늘리면서 컴퍼니와 로컬 문화 간 균형을 맞추고 공유합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현지 로컬 시장에 새로운 커뮤니티 컬처가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저자들은 글로벌 클래스 리더들을 인터뷰하면서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기업의 많은 리더들이 공통된 주제와 인사이트를 언급하면서도 단 한 번도 뽀인이란 단어를 안 썼다고 하네요. 뽀인은 부정적 의미나 오해를 촉발시킬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 때 머릿속에서 아예 배제한 것으로 보이네요. 글로벌 현지화 때 이질적인 걸 찾기보다는 연결이나 공통점을 찾는 게 더 효과적이란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자들은 글로벌 진출 성공 공식을 논할 때 모든 상황에 맞는 공식은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매우 독특한 문화나 현지 정부의 수백 가지 규제, 시장의 선택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시장의 선택은 가령 특화된 산업에 이미 맞춰진 시장이거나 오게닉그로스, 즉 유기적 성장인데요. 기업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에너지와 생산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말하지요. 우연에 의한 무계획적인 변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책이 글로벌 클래스 기업이 되기 위한 마인드셋, 즉 생각할 맥락, 원칙, 유연한 프레임워크 등은 제공한다고 설명하네요. 또 저자들은 이 책을 미국 중심의 접근과 이해로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하지요. 린 스타트업의 저자 에릭 리스는 서평에서 글로벌 규모를 달성하려면 복잡성을 관리하는 동시에 반복 작업이 필요한데 에런과 클라우스가 이러한 변화를 극복하고 글로벌 규모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플레이북을 제공한다라고 썼고요. 에이브 스미스, 주움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총괄은 이 책은 내가 15년 전에 가졌으면 했던 책이라고 평가했네요. 글로벌 클래스는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글로벌 진출 성공의 왕도를 제공하는 책은 아니어도 그동안 불모지였던 이 분야의 신선한 마이스톤을 세운 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해 말 본투 글로벌 센터 알룸나이 행사 때 그릴랩스의 신선훈 대표는 글로벌 현장 지혜와 지식을 콘텐츠화하고 이를 유통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미국 상법 판례집처럼 해외 진출 성공 실패 사례집이 장차 나온다면 글로벌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